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다이왕TV 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엔진오일을 사용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다양한 엔진오일을 적어주시면 재미있겠네요 자 엔진오일은 종류가 매우 많고 다양한데 저는 가성비 좋은 국산 엔진오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입 엔진오일도 자주 사용하였는데 결국에는 가성비가 좋고 이왕이면 국산을 이용하려고 현재는 국내 생산하는 SK 루브리컨츠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가솔린과 LPG 겸용 엔진오일인 지크X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일은 최신 규격인 API SP와 ILSAC GF6 공식 승인을 받은 오일이구요 특징은 연비개선 및 엔진보호의 성능이 극다화되었고 TGDI 또는 GDI 엔진에서 발생하는 LSPI 저속조기점화 현상을 방지하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혼자 집에서 교환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서 먼저 엔진 커버에 있는 오일캡을 열어주시구요 그래야만 오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이번에는 순정 OVM 잭과 말몽을 이용하여 리프트업을 해주었는데 확실히 제가 사용하는 피츠버그 3톤 갤러지 잡기가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무게가 35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가지고 내려오기 쉽지가 않다는게 단점이죠 자 이제 차량 합으로 들어가서 17mm 복스 소켓과 라첫 핸들로 드레인 플러그를 풀어줍니다 생각보다 약하게 잠겨있기 때문에 가볍게 톡 쳐주시면 풀립니다 폐유는 바닥에 흘리지 않게 주의하시고 저는 바닥에 조깅 박스와 신문지를 깔아 주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잔유가 배출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드레인 플러그를 적당한 힘으로 다시 재체결합니다 톡 프렌치가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영상에 라첫 핸들로 적당한 힘으로 체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올 필터를 분리해야 하는데 플라이어 방식으로 된 필터 렌치는 제 차량에 잘 들어가지 않아서 저는 전용 소켓 필터를 사용 중입니다 이 부분은 촬영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차량에 맞게 공구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펼터를 풀어 주세요 펼터를 풀어 주시고 손으로 돌리다가 오일이 나오기 시작하면 잠시 기다려 주세요 흘러나오는게 멈추면 그때 손으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필터의 상단에 오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 오일을 살짝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새필터 안에는 오일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래야만 시동시 오일순환에 끊김이 없이 잘되기 때문에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필터 체결시에는 손으로 잉크 잠궈주시고 마무리는 토크렌치로 20m 힘으로 체결해 주었습니다 토크렌치가 없으시면 필터 종이 박스에 보시면 손으로 잠그고 어느정도 돌리다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면 얼만큼 더 돌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차량은 올팬에 누유가 보여 올팬을 교환하려고 10mm 볼트 11개를 풀려고 했다가 목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급히 다시 닫아주었습니다 볼트만 재체결하고 교정떡고 16m로 체결해 주었습니다 올팬은 다음 5월 교환시에 새 걸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량의 올팬 가격이 만원이 안됐더라구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위로 올라와서 엔진 오일을 빼낸 만큼 넣어줍니다 전 약 4.2리터를 배출했는데 먼저 4리터를 채워줬습니다 4리터 오일을 넣고 엔진을 시동한 다음 시동을 끄고 약 5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다시 엔진 오일 깁 스택 게이지를 뽑아 F선에 올 때까지 조금씩 넣어가면서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말버그의 묻은 날씨와 모기의 공격에 약간의 면붕이 왔지만 오일 교환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폐오일은 몰래통에 다시 모아 두었다가 어느정도 20리터 말통에 모이면 업체에 가져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가 엔진 오일 교환 영상을 마무리 하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